YTN 아래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코너입니다. 연령 민주당 김성애 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지금 막 뛰어왔으니까 잠깐 숨 고르시기 바랍니다. 숨 고르시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CBS 라디오 진행 받으셨더라고요. 고정 패널입니다. 고정 패널. 3명이서 진행하는 거죠.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동시간대니까 우리 방송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습니다. CBS가 청취율이 상당히 안 나와서 굉장히 애 먹고 고민했었는데 김성애 대변인 가서 청취율 끌어올리신 거랍니다. 많은 무리를 일으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더라도 저한테는 못 이길 테니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걱정인데 오늘 방역당국 발표에 의하면 이달 말에 2,000명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식이면 이런 얘기를 해서 더더욱 우려가 깊습니다. 특히 서울에 확진자가 지금 몰려있는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상생방역의 실패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상생방역의 실패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생방역이라는 걸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주 일부에서만 시도를 했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방역의 실패 책임을 오세훈 시장 한 사람에게 묻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진단키트만 있으면 방역을 커버할 수 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야간 영업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고 말은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은 안 됐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좀 느슨한 방역을 펼쳐서 가는 사람은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여하튼 이거는 인재라고 볼 수는 없고 굉장히 급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함께 타고 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단키트는 어쨌든 실패했죠. 그렇죠. 김재섭 비대위원. 네. 상성 방역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방역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방역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자영업자들이 있고 그 방역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자영업자들도 영업을 일부 재개하고 조금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배려적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상생방역 자체가 실패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제 분석에 따르면 델타 변이의 감염 속도가 감염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셌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확진자 급증을 분석을 해야지 저는 상생방역 때문에 이것이 실패를 했구나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인 게 만일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게 되면 이재명 지사 뭐였냐 대통령 되려고 경선에 너무 신경 쓰다가 자기 관리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지금 모든 지방 일정을 다 취소하고 모두 다 원격으로 영상회의를 돌리고 지금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제도 뭐 고양시에서 경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앞뒤로 방역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어서요.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국민이 합심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면 서울시장이 만만치 않으니까 조금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잘 풀릴 것이다. 이런 너무 어만한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민주당 경선이 한창이고 아직 국민의힘은 경선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은 언론의 관심은 민주당 경선에 쏠려 있습니다. 주말에 컷오프 결정이 나면 더 관심이 생길 텐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안동 출신이 아니고 예안 출신이라서 기본이 안 돼 있다. 제가 고향이 안동이어서 지금 특히 유림들, 어르신들 화가 상당히 많이 나셨더라고요. 항의 서한, 항의 방문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획도 잡고 있던데 김비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발언이죠. 굉장히 지역으로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이고요. 예안이 또 황의정승이 나온 때가 예안이라고 맞습니까? 퇴계이왕. 아, 퇴계이왕. 황의정승이 아니라 퇴계이왕. 아주 대표적인 우리 이왕 선생님의 나 고향인 만큼. 어쨌든 시대착오, 저는 이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응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김대변님. 저는 이건 인종차별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핏줄, 어디에서 태어나면 뭐 훌륭한 사람 아닌 사람이 본인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상태로 지금 한 정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겨지지가 않고요. 사과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김재원은 확인해 봤더니 의성 출신이시더라고요. 의성은 지금 컬링 국가대표팀이 많이 나오는 지역 아닙니까? 현재 잘하고 있는 걸 자랑하는 건 모르겠는데 핏줄 운운하면서 어떤 사람을 그런 식으로 계급으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앞으로 절대 해선 안 된 일. 이럴수록 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성이 안동이랑 붙어있거든요. 잘 알았을 텐데 그런 말을 했을까. 거기를 좀 갈부등하게 하는 발언이었고. 지금 경선 과정에서 반 이재명 전선이 펼쳐졌다. 다만 추미애 후보는 거기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김비대위원님, 김전비대위원님. 추미애 후보가 나오면 오히려 윤석열이 뜰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추미애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거고 비호감도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추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 경선을 보니까 언론 보도에 재미있는 이름이 등장해서 소개를 하자면 반바지연대, 재미연대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재미연대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의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지사와 비슷한 정치적 색깔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압도적 1위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같이 정치적 힘을 보태면서 그 지지율을 같이 이렇게 낙수 효과를 느리는 느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건데 추미애 전 장관은 계속 이재명 지사의 어떤 편을 좀 들어주고 본선 경쟁,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최종 컷오프 단계까지를 무사하게 올라가서 거기서 이재명 지사랑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은성의 대변인님, 지금 정세균 후보가 처음에는 빅3로 불렸습니다만 좀처럼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강재 후보하고 단일화가 했는데도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배우 스캔들 질문까지 던졌는데 그렇게 던졌는데 민주당 지지층들에서는 오히려 지금 비투받고 있단 말이죠. 정세균 후보의 지금 어떤 이런 스탠스 혹은 지지율이 안 나오니 어디에 있다고 봐요. 저는 큰 그림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워딩도 좋았고 들어보면 하시는 말씀 참 다 좋은데 그래서 정세균이 뭘 하겠다는 거냐가 한마디로 압축이 안 돼요. 한마디로 압축이 안 되고 여기서 전선이 안 쓰는데 본인의 일을 또 홍보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 자체는 크게 득점될 포인트가 없고 특히나 이낙연 정세균이 두 분은 적절히 총리를 하면서 당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걸 했다. 그때 내가 검찰을 개혁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임기 다 마치고 나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체는 듣는 지지자들에게는 좀 공허하게 들리는 이 점이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후발주자의 숙면 같아요. 네거티브 하면 진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또 어떡합니까? 포지티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국민의힘도 앞으로 경선이 있을 텐데 아마 비슷하게 치러지지 않을까? 거의 대선 경쟁이 여권이든 야권이든 메커니즘이 비슷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직 경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유승민, 하태경. 두 사람 다 대통령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잖아요. 예비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당대표 이 세 명이서 여성가족부 폐지 얘기를 끌어들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시끄러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당이 또 난리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너는 여가부 폐지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자면 입장을 강요받는 상황이긴 한데요. 저는 이게 폐지냐 유지냐 이거를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여가부가 이렇게까지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가부가 해왔던 일들을 보면 사실 말하자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떤 성적 약자로서의 여성을 배려하고 해야 되는 정책들을 편해야 되는 여가부가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다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권력형 성비위에서 되게 비겁하게 침묵하는 모습들을 여가부가 많이 보여줬었고요. 실제로. 그거는 단순히 민주당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존립 근거 자체에다 의심을 계속 받았던 것이고 지금 보면 여성가족부잖아요. 가족부라는 이름으로 사실 청소년 문제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여가부 자체만으로는 존립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의 문제들을 페미니즘의 문제, 특히 문제가 된 레디컬 페미니즘이랑 결부시켜서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침해한 부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게다가 또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회단체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정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있는 어떤 감사라든지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한 문제들도 계속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존립 근거에 대한 비판을 끄짐없이 받으니까 존립을 해야 되냐 말이냐 단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대적인 개혁이 없다 그러면 여가부 폐지 수순에 엄청난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 자체를 폐지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신중해야 되는 게 맞죠. 다만 진짜 황골탈퇴하지 않는 이상 계속 끊임없이 여가부 폐지, 여가부의 존립 근거를 의심받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대선 후보죠. 원희룡, 홍준표 후보들은 반대했단 말이에요. 당내에서도 찬반이 있을 거고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시끄러울 것 같다. 오히려 여권에서는 이런 논란이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국민의힘의 개파가 존재하는구나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준석 개파의 개파원인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개파원답게 활동을 한 것인데 이준석 당대표도 당대표 할 때 이렇게까지 혐오를 조장하면서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았거든요. 2030 커뮤니티의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혐오로 돌리지 않았는데 알만한 정치인인 유승민 의원이 대선까지 출마했던 분이 여가부 폐지 이렇게 그냥 딱 걸고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정말로 대통령 공약으로 얘기하고 싶었으면 내가 만들고 싶은 정부의 조직체계는 이렇고 그런 가운데 업무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여가부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가부 폐지 거기다 풀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건 그 돈으로 군대를 제대한 장병들 지원. 이것은 분명히 2030 남성들과 여성들을 나누어서 사실은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40, 50대가 갖고 있는 파이를 20, 30대가 어떻게 나눠질까를 고민해야 되는 정치인이 작은 파이를 나눠 먹으라고 싸움을 붙여놓은 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 휘말려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부처의 구성에 대한 논의는 대선 후보들이 안을 다 잘 짠 다음에 각자가 의견을 내놓으면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가부를 유지하자, 폐지하자 이런 논쟁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혐오에 기반해서 어떻게든 예선을 통과해보려고 하는 이런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저 반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의견이 한 번 같았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개파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민주당은 훨씬 더 많은 개파와 훨씬 더 많은 개파 분화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대안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양성평등위원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당연히 했었고 이게 비단 유승민 대표의 의견이 2017년 대선 때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이준석, 이대남 현상이 편승해서 했던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도 잘 들어보면 유승민 대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일단 폐지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다만 여기에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 국민의힘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서 폐지야 아니면 유지야라고 단절적으로 무자르듯이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개파 분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오히려 이거는 민주당에서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선 위원장님 곤란하신 마음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혀 곤란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리서치에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만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29.2,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2.3이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8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 여성이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1% 나왔습니다. 남성,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44.9, 꽤 많이 나왔죠. 민주당 지지율은 16.5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나서 2030 남성들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의 활력이 생겼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의 성별을 갈라치게 하면 결국은 전략적으로도 도움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요. 네. 그게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혹은 어떤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여성의 표를 뺏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전에 우리가 소외받았던, 그러니까 집중받지 못했던 문제들을 전면으로 부각시킨 것이고 다만 그 가운데서 정치적 메시지에 오해가 있어서 20대 여성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못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를 들면 여성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고 남성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 스텝을 밟는 게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군대를 제대한 남성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정치인이 딱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당대표가 딱 자르는 모습을 못 보여줬다는 자체가 국민의힘의 지금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갈라치는 정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 소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논쟁이 되는 사안이고 각 후보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공약이 다음 대선의 최종 공약이 되느냐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당내에서 아마 크게 논쟁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윤 전 총장이 아직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 만났고 오늘은 김용한 전 의원을 만난다. 계속 만남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 만나고 나서 인터뷰하면서 또 해프닝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눈살 찌푸리는 행위거든요. 저는 뭐 만나는 거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다른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는 어떤 한켠으로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가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선 경선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판단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를 만나고 아니면 김용한 의원을 만나고 하는 것이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 바깥에서 그렇게 행보를 하실 거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시겠죠. 최재형 전 검사원장은 어떻게 입당이 좀 빨라질 거라 보입니까? 글쎄요. 지금 아무래도 부친상이라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모아긴 하겠지만 저는 결국 이제 지금까지 낸 메시지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만 가지고 제가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늦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 가족 리스크가 아직도 살아 있고 또 최근에는 아내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지지도가 좀 휘청거리지 않을까요? 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안철수 대표와 만남을 하고 나와서도 세상에 답변 말라 좌파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녹음이 되고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답변을 안 하는 게 더 웃겼거든요. 이럴 정도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자잘한 펀치에 지금 휘청휘청 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 논문 사실은 본인의 검증과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 논문 순으로 굉장히 바빴다는 점을 본인이 강조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큰 전시회를 꾸려왔던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축제한 부를 통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들의 관심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알아서 할 것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알아서 할 것 다 남한테 맡기는 듯한 검찰은 나는 기소했으니 재판은 사법부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랑 태도가 똑같은데 정치인은 그것보다는 더 분명하게 내가 책임질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3개월 과외 공부가 좀 짧으셨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로 언론에서 좀 사라졌다. 뭐 행보할 게 있었나요? 기억나는 게 없어서요. 그런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독소리든 어쨌든 계속해서 언론에 회자되고 언론과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전혀 보이지 않아가지고 언론으로서는 제3지대라는 니즈가 윤석열 전 총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뭐하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21세기 2022년에 내가 보여줄 대한민국이 무엇인지를 안철수 후보가 새롭게 만들어 오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앱을 개발해서 프레젠테이지나 하려고 한다면 언론은 계속 외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입당 혹은 당대당 통합 이 부분은 아직 이야기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뭐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뭐 김성애 대변인님 말씀에 조금 살을 부태자면 사실 이제 이번 대선에 제3지대라는 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프랑스의 마크론 같은 경우에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됐었는데 당시는 이제 우파와 좌파로 불리는 정당들이 사실 극단적으로 딱 치닫게 되면서 중간에 영역이 많이 넓어졌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봤듯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중도지향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고 민주당 역시도 지금 송영열 대표가 중도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친문의 색깔과 다른 메시지들을 계속 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를 양 당이 계속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지대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입당이든 합당이든 복당이든 무슨 당이든지 간에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결국 대선은 양강구도로 치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열 대표가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중도층을 향해서 구해 손을 끼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좀 시끄럽기도 했는데 반대로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선언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중도층 공략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수 우파들한테 손을 내밀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가지는 상징성이 제3지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3지대의 사람이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지만 야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제3지대 중도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경선,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런 보수 진영에게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김성애 대변인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동안 감사도 하고 인사말 한번 하시죠. 이렇게 불러주셔서 키워주셨는데 이렇게 떠나게 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다른 프로그램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혀 슬퍼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자는 또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고 세 번째 바뀌는 건데 저보다 쉬울 거예요. 이게 아니 뭐 우리 첫 번째 분은 본인이 사고를 쳐서 떠나신 거고 두 번째 분은 이제 잘 가는 거니까 세 번째 분은 한양에서 두 분이 호흡을 맞춰서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대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또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